네 안녕하세요 버버버이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유튜브를 보시고 어떤 분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교육에서 취업률이 얼만큼 될까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 데이터들은 없습니다. 다 클로즈가 되어 있거나 일부만 공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0% 취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보안 쪽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 쪽이라 모두 다 통쳐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IT 보안과 관련된 그런 교육들이 뭐가 있을지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진로를 선택했다면 이런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IT 보안에서 제일 유명한 게 비읍이죠.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프로그램인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큰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비읍이 7기까지 이렇게 개강 7기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로 국내외 유명하신 분들들이 멘토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그만큼 시설도 매우 좋죠. 지금 현재 시설들인데 지금 가산동으로 옮기면서도 또 그 시설이 더 좋아졌습니다. 좋았어요. 저도 가산동으로 간 뒤로 구경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너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목표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취업이 취업도 이제 목표 일부 학생들은 이제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또 이제 고등학생 졸업을 하고 또 이제 군대에 국방부 쪽으로 가는 그런 목적 루트로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라고 해가지고 탑 10명 정도를 이제 선별을 해서 또 해외 연수도 시키고 굉장히 지원이 빵빵한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들어가는데 경쟁률도 좀 많겠죠. 심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강의를 중점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프로젝트 같이 팀원들께 프로젝트를 해서 정말로 좋은 결과들을 뽑아내는데 그런 목표들을 두고 있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던 이 K실드 주니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기는 지금 뽑고 있습니다. 신청 받고 있고요. 두 개의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보부 교육센터하고 그 다음 컬처 메이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키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이것도 어차피 다 한국인터넷진흥원들이죠.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것들을 주최를 해서 컨텐츠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후반기에 한번 시작을 했고요. 이번 연도에는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두 번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보안 프로젝트에서 컨텐츠 개발 쪽에 참여를 했고요. 저희들은 이제 침해사고 대응 분석 쪽이나 통합로그 분석 쪽 그쪽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도 이쪽에 투입이 돼가지고요. 저도 아마 이번 연도에 조금 강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전 보안사고 분석 대응 과정이고요. 한쪽 과정 같으면 전보 관리 진단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에는 완전히 컨설팅에 관련된 전보 보호 컨설팅과 관련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는 이제 서트 쪽하고 악성코드 분석 쪽으로 침해사고 분석 쪽으로 관련된 이렇게 나눠진 커리큘럼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모이애킹이나 컨설팅으로 가고 싶으면 한국 정보보호 교육센터 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서트 쪽이나 침해 대응 악성코드 분석 쪽으로 가고 싶으면 컬처메이커스 쪽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약 한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까지 실제 강의는 약 한 3개월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 5개월 정도 취업을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지금 약 한 4년은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실드 주인공 같은 경우에도 서버를 한 대를 여러분들 각각 가상 환경 쪽에서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환경들을 다 주고요. 그 안에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강사들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강의했던 분들도 또 BUB 쪽에 또 멘토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서로 이제 어차피 강사분들은 다 겹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캠퍼스 쪽으로 제가 가는 이유는 이 과정 말고요. 위에 쪽에 가면 이제 4차 산업이라는 과정. 4차 산업 혁명 선도 인력 양성 과정이라는 게 있고요. 청년 취업 아카데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두 개 정도를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4차 산업 선도 양성 인력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작년까지는 IT 보안 쪽에 관련된 과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IT 보안 쪽에 모이해킹이나 아니면 침해된 그쪽으로 말하는데 이번 연도는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4차 산업 혁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나중에 저희들한테 미래에 투자하는 인력 양성이다 보니까 딥러닝 쪽이나 지능형, IoT 쪽,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자율주행 이런 과정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사실 저도 배우고 싶은 겁니다. 이건 사실 저도 배우고 싶은데 4학년 대상으로 구직자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아깝죠. 저도 일부 여기에 이제 강의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4차 산업 관련된 것들은 멀티캠퍼스에서 좀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은 그 시간이 맞으면 참여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교육기간이 좀 지났죠. 근데 아마 전반기 5월달 정도 기준으로 시작하는 과정이 곧 이제 진행이 될 것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빅데이터 쪽이나 또 역시나 머신러닝 쪽, 그 다음에 블록체인 쪽 그쪽으로 많이 중점적으로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IT 보안은 이 안에서 이제 뒤쪽으로 조금 조금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어차피 IT 보안이라는 것은 큰 영역, IT라는 인프라 큰 영역에서 어느 정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수요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은 돼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IT 보안한다고 해서 이걸 모르는 건 아니거든. 앞으로 이렇게 세상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IT 보안 쪽으로 더 영향을 강화시키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다.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취업 아카데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분들, 보통 IT 보안 쪽은 많이 없어요. IT 보안 쪽은 많이 없고 이 배의 전공자분들 대상으로 이제 양성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4차 산업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이거는 이제 방학 동안에, 2학년, 3학년, 지금 현재 4학년 방학 동안에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공부를 시키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됐고요. 그 각각마다 학교에서 보통 이제 추진을 해요. 각각 학교에서 뭐 세종대학교, 광원대학교 있고 경기대학교,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여러 곳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뭔가 배우고 싶다면 그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요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IT 보안학과보다는 그 외의 학과들, 이렇게 원래 이제 4차 산업이라는 교육이나 이런 과정들이 IT보다는 다른 비전공자분들, 예만들로 저쪽 인문계 쪽, 인문계 쪽이나 체육과 쪽이나 그 쪽에 좀 더 더 IT 쪽으로 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조금조금 이제 각각마다 교육들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지금은 굵직한 교육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만 찾으시면은 요 세 개 안에서 조금만 찾으시면은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시고요. 다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결과는 나와야 하는 것이고 출석도 잘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선택을 할 때는 각각 강사분들이나 커리큘럼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많은 활동들을 하시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들 강사 아래서 배우시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선택을 할 때도 이게 무조건 무료다라고 해가지고 다 선택을 하면은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동안에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돈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돈 내고 시간을 아끼면서 차라리 취업을 준비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느니 그래서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마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면은 저하고도 아마 이렇게 겪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